이 학교는 전세계에서 모인 학생들과 같이 기독교 중심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학교는 전의 학교보다 더 개개인의 중심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. 저는 럭커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전공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. 이곳은 치안이 매우 좋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 그리고 도시와 가까워서 매우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학교에서 전세계 학생들과 모여서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.